올 한해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언약을 주시고 후대 영원, 치유 영원, 237 성교 영원의 응답을 허락하사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삶으로 인도에 가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응답 이전에 먼저 성도의 제1사명이자 결론인 보고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진행되어지는 랩너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랩너트들과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이 보고만으로 들어가 우리 안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집중의 시간되게 하여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본질을 놓침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있고 랩너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시대에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사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현장을 살리는 복음만을 자랑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감난산의 언약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에 증인되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집중함으로 사도행전 2장 5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300지 교회에 3천 제자 1만 성도가 일어나며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고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음을 우리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주옵소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추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주옵소서 단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전도자와 랩너트를 위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절대 제자로서 목사님의 전도 목회를 이해하고 함께 원내수의 축복을 드리는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주옵소서 우리가 가야하는 험난한 산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말씀 따라가는 중에 산이 길이 되어지고 열방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축복을 드리게 하여주옵소서 랩너트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며 언약과 말씀 붙잡고 미리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간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되게 하여주옵소서 금, 토, 일 시대를 시작하며 랩너트 7명이 누렸던 언약의 여정을 우리 랩너트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집중하는 가운데 학업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의 보고마를 위해 하나님이 각자 랩너트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신희 전도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오력으로 덧입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랩너트들과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유치부와 유년부 랩너트들과 교사와 부모님들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삼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되게 하여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굴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부 인연부 랩너트 선생님 부모님들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치 하나여 그리스도 전하는 다른 미래에 살리는 영적한 테라 내 마음 생명 영혼 속에 보좌에 축복 이만이 모든 것을 믿어라 이심사실 부인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를 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잊으며 전하는 다른 영혼 속에 엽너 백목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블랙홍 나는 기도로 세상 지키는 가수꾼 이사치 하나여 그리스도 전하는 나를 미래에 살리는 영적한 테라 내 마음 생명 영혼 속에 보좌에 축복 이 말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심사실 다시 누리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를 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잊으며 전하는 나를 영혼 속에 엽너 내 마음 생명 영혼 속에 보좌에 축복 그리스도 기다리니 모든 것을 기도로 이심사실 누리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변으로 하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생명 전하는 나를 영혼 속에 랩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합독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감나먼이라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제 1일차 지나고 교회 이렇게 딱 지나가시는데 저보고 울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손수건을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걱정하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유년부 초등 유년부 유치부 특별 유치부 랩런트 이렇게 나오실 때 엄청 지금 그러니까 낮 낮이 아니잖아요 지금 새벽인데 저 랩런트들이 이 시간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교회의 랩런트들을 정말로 세계부 어떤 권사님이 몸이 좀 다치셔서 전화를 드렸는데 병원에서 막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정말 그 어떤 분이 권사님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 다니신다 그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난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교회 다니면서 이런 가치를 깨닫고 있었나 그렇게 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랩런트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우리 하나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2024년도에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시죠 벌써 2024년이 지났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더라고요 두 달이 지났는데 한 뭐 10개월 지난 듯한 그런 정말 1월부터 2월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바쁜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혹시 2024년도에 주셨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에 기도 제목이 24, 25 영원의 영적 시스템을 내가 갖추고 또 현장에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엘리에서 엘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아 저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사무엘서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어 저의 모습이 너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어 너무나 저는 너무나 사무엘이고 십 엘리에서 엘리사장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자의 몫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 제목을 잡고 왔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과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또 2024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며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축복된 응답의 증인이 되라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망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고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증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없고 후대가 교회를 떠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증인, 모델로 우리를 증거를 주시려고 2024년도를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만 자랑하는 증인, 모델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잡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잡고 영적인 힘 얻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스케줄 속에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하루의 시작을 말씀 잡고 기도하겠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 랩런트가 결단하면 정말 사무엘과 같은 남, 다니엘과 같은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잘 안되더라도 결단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의 미래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가 보이니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를 알기에 넉넉히 승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응답 이전에 기도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기도 시스템이란 성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공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말씀과 후원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공간이 생기면 그때부터 예배도 살아나고 말씀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응답받기 이전에 기도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 잡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입니다. 이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특별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시스템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라입니다. 영원한 것은 뭘까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자, 영원한 것을 가진 자, 영원한 것을 본 자, 영원한 것을 누리고 기다리는 자는 사건, 문제, 일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문제와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냅니다. 초대교회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보고 누리고 기다렸기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헛소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원제 사단 지옥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마귀가 만들어놓은 함정 틀 옴물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입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빠져 우상 숭배하고 미신 점술 구타며 살아가다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로 고통받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소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소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과하고 계십니다. 그리소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는데 아직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끝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소를 누리고 체험하라고 남겨주신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리소를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 이 문제 내 거 아닙니다. 이 문제에 그리소가 주인되어 주셔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소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저는 늘 소원 한계가 있었는데 부모님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건데 바꾸고 싶었습니다. 좀처럼 어디 가서 집안 얘기 이런 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지만 이 그리소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늘 시달렸습니다. 늘 시달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의 이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이 그리소를 붙잡았을까? 믿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싸우시고 엄청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은 정말 나이가 많으셔요. 그런데 그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까지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뭐라고 하시고 이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직 바뀐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제가 바뀌었어요.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안 태어났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하나교회 이 복음 있는 이 하나교회에서 이 전두하는 운동 대열 속에 제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저희 옆집에 이제 우리 권사님 시골의 교회 제 고향의 시골의 권사님 교회에 권사님 살아계시는데 권사님께서 저한테 신이야 네 하나 네 대구의 큰 교회에 전두사질을 한다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 정말 축복받았다 그러면서 시골에 계시는 분이니까 전두사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제가 어떻게 저희 시골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완전 시골 노총길 1번지 저 1번지 우리 집앞 바로 이래 있는데 정말 시골 시골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시골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소를 알게 하시려고 대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또 가정의 엄청난 문제를 선물 그죠? 전에는 완전히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선물 그죠? 선물 주셔가지고 제가 그리소를 알았지 않습니까? 인생 성공 그죠? 발판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가정의 문제가 발판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가정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든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리소를 체험할 오늘 그리소 체험할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입니다. 그리소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갈보리 선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정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정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소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소께서 나와 내 가정 자녀 지역 민족 2, 3, 7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참된 기쁨 감사 행복이 나오며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내 안에 나의 학업에 산업에 자녀들에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참된 기쁨 감사 행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와 관계된 모든 지역 민족 2, 3, 7 나라에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언양 마가다라빵 언양입니다.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마가다라빵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 로마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영원한 언양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138 잡고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입니다. 바로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입니다. 칠망대는 힘입니다.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공중건세 자본자 꺾는 능력 오력 미리 CVDIP 셋들 칠여정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길 열 가지 비밀 열 가지 발판 다섯 가지 확신 아홉 가지 흐름 62가지 전도자의 삶 캠프 교회 예배죠. 칠이정표는 배경입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아시아 바게소냐 로마 집중해서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내용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가 성취될 때까지 기도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해야 합니다. 하루 시작 전에 집중하고 이 힘으로 학업과 업에 하나님 것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유치부 랩런트는 매일 보금엘리트로 미션 보금엘리트 미션으로 집중을 합니다. 주일은 자본 말씀과 교제목을 부모님과 함께 올립니다. 월요일에는 그리스도고백 화요일에는 393 기도 전도대상자에 놓고 전달하고 수요일은 구원의 길 목요일은 헌교지를 위한 기도 금요일은 암성말씀 토요일은 헌금준비와 예배를 위한 기도를 매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매일 393 기도문을 녹음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 맡은 반 랩런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고 이 393 기도를 전달합니다. 1분이면 끝납니다. 1분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유치부 통으로 유치부 장부삼의 축복이 유치부에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올해는 바꿨어요. 우리 유치부가 거의 한 선생님하고 랩런트 포함해서 한 60명 가까이 이름을 다 부르고 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1분 40초면 끝입니다. 너무 짧게 하면 끝납니다. 그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떤 393의 기도가 끊어질 위기가 있었어요. T77 쓰다가 보니까 393 녹음해서 올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전서사님 왜 393 기도 녹음해서 올리면 안 돼요? 왜요? 이게 저의 루틴인데 올리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라 이런 얘기 아 올리십시오. 그때부터 다시 아침에 저희는 유치부 교사 카톡방에 1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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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음성 녹음 올라옵니다. 네 393 네 393 기도가 곧 777 기도죠. 그리고 777 기도문을 적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미션 매일 적습니다. 777 기도문을 적으면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두더지 게임 아시죠? 팍 팍 팍 팍 팍 내 감정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칠칠칠 한번 탁 쓰고 팍 부저앉혀야 됩니다. 그죠? 바꿔야죠. 언제까지 그래 팍팍 올라온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제 안에 또 막 망대가 올라오더라고 율법 체질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 하 근데 입은 좀 세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이거 한 번으로 이런 건 한 번으로 안 됩니다. 한 열 번 적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문제가 있습니까? 적으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팍 그죠?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 거는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내 거 각오 찍고 있으면 2, 3, 7 응답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쓰다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쓰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쓰고 있어요. 정말 각인해야 됩니다.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성경의 액기스 정리한 기도문입니다. 각인되도록 읽고 쓰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의 삶에 적용되어 집니다. 어제는 아침에 여기 마치고 딱 쓰는데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어제 그거 딱 쓰는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당번이니까 그죠? 오늘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너무 갈급했었잖아요. 주여 지금 하얘집회 가셔야 되는 죄송합니다. 빨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하기 전에 이거 제가 준비한 거 다 하고 죄송합니다. 40일을 작년 한 해 한 사회 우리 유치프 선생님들하고 하나님 선생님들하고 40일을 한 사회 정도 인도받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리추얼로트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우리는 작심 3일 40일을 혼자 한다는 것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혼자 하시는 그분은 정말 존경을 받으실 분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작심 3일입니다. 저희도 정말 이거 은혜 받고 40일하고 너무 은혜 받고 하 해보자 혼자서 하다가 다 작심 3일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유치프 선생님들하고 1권 끝나면 2권 2권 끝나면 3권 그냥 맛보기로 1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잦지만 2023년 3월 13일 월요일날 첫 번째 사명자 자신의 치유 왜 치유해야 하나 세계에 복음화하기 위해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줄 포럼입니다. 이런 포럼들이 40일을 했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막 나옵니다. 각인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각인 뿌리 체질 된 거 잘 안 바뀌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각 부서마다 팀이 있습니다. 교사 팀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교사 팀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바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3일 하면 어떤 3일쯤 되면 이제 못하고 남이 또 올려요. 다른 선생님이 막 올려요. 그럼 또 어쩌서부터 내가 해요. 또 저는 저는 절대로 못하는데 또 제가 안 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에 각인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이 훈련 덕분에 2023년 요아에 행하신 일을 보며 흔들릴 뻔 흔들릴 뻔 했던 막대가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강추 강추 강력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시고 포럼 하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보고 누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위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앞당겨 보게 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산업의 학업에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때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면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건과 일들과 상황에 속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응답받는 주역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기다려라. 오직 보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며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축복된 응답의 증인 모델되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 이전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내용으로 오로지 기도의 힘쓰는 집중이 매일매일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위기와 어려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져 나와 가정과 교회의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누리며 그 황무안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축복된 응답의 증인 모델되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 이전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을 갖춰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언약을 잡고 영원한 내용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힘쓰는 집중이 매일매일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위기와 얼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의 망대로 세워져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유치부와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에 유치부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유치부 기도 제목 보시고 앞에 있는 놓고 또 유년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를 앱런트들이 오직 고금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237나라 오촌종족 살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며 예배와 훈련과 헌금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교사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로 나를 살리는 영적선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로 현장을 살리는 기능선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237나라 살리는 문화선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교육국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육국 기도 제목 올려주십시오.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정말 우리 위에 다 나와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교육국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후대가 기도를 체험하고 인턴십으로 갈란트를 발견하며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금토일 시스템을 준비하며 후대들이 한 나라를 품고 한 언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가 랩런트를 살리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232개 초등학교 218개 중고등학교 60개 대학에 전도망대가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단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파송된 성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 목표에 주역되고 중지자들이 삼재자의 축복을 누리며 후대들이 삼성이사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교회가 그 황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고 상속받고 언약 잡고 후대의 영원 치유 영원 237 성교의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속에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질고 속에 있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훈련으로 기도 시스템으로 확립되고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므로 성경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 목회를 통해 그날에 기획될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어 세 가지 뚫러서 미래 살리는 후대의 영원 시대 살리는 치유 영원 237 성교의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스무 가지 성경적 전도 울령으로 전 세계 1천만 민족 40만 대구 경북 운만능의 전도 제자가 일어나고 세계보금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의룩을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정확한 보금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며 전 세계 랩런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의룩을 주시고 제자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파스꾼 운동의 주역이 되며 24-25 영원의 기도망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지자들이 고금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전도 목회의 일꾼이 되어 한나라를 품게 하옵소서. 나와 업의 교회와 기도 시스템을 세움으로 진려정 치유정표 속에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하나님 하나 알려드리지 운동의 모델이 되는 영원의 응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 가운데도 오직 원약의 축복을 붙잡는 성령 충만의 시간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원의 기도 속에서 치유의 진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후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후대가 기도를 체험하고 인턴십으로 달란트를 발견하며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교회가 금톨시대에 준비하고 후대들을 한나라로 품고 하나님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머리도 축복하여 주시고 보금의 지기초를 다지며 보금으로 지역과 시대의 교육문화를 살리며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삼서미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서미스쿨 사탄의 경호관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왕대를 세우고 영적 파수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가 영원히 성교할 수 있는 10가지 번역 237나라 5천 종족 플랫폼을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명의 단독 성교사를 파송하게 하사 전세계의 성교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교사 파송 대만 고공수업 아유 김찬현 일본 정성 시국 송하중 김모세 이근강 강글라데시 살람 파나마 박권원 필리핀 홍명시 미국 안영수 박세강 파제 성교사 파나마 백유안 멕식 보발도 방글라데시 마이지리아 정연성 싱가폴 빈제 마우스 성평 성평 합력신학교 알류 파나마 인도네시아 국제개혁 랩런트 신학교 인도네시아 랩런트 신학교 문구 랩런트 신학 연구원을 기록하여 파나마 다민족 성교 237 다민족 영원 237 TCK 237 지유 영원의 행답을 방해 절대망제인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그땅센터 237 빈센터 다민족 TCK 살리는 이방인의 들이 되게 하여 주여서 모든 전도회가 구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라도 확인하고 우리하여 주여서 망대여정 이정표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마음에 담겨 주여서 후대의 언약을 전달하여 237 나라와 오천 등급을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모든 재직들이 기름의 역사 사랑의 추고 소망의 인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으로 시대와 후대를 살릴 교회와 지시를 세우게 하여 모든 성도들이 산업인음을 인지할 수 지구 아브라함에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여서 237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고 랩란트를 세우며 어려운 지체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여서 성령국 보금과 기도로 하나 되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후대들에게 기도의 모델이 되고 교회와 국가의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고 보금으로 통일되어 보금의 대지상 나라가 되게 하여 없어서 고려 하나 교회 예배의 능력을 얻는 교회 직분을 감당할 힘을 가진 성조 말씀의 성취와 예배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산업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유리는 랩런트가 일어나게 하여 다문화 가정을 통한 한혜의 계획을 보는 교회와 성조가 되게 하여 적어서 택볼 오직 보금하나교회 다사지역의 다락방 말씀운동가 이삼칠나라 오촌종족 세계보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적어서 생명생교회 대구교대와 대구 남구가 보금화되게 하시고 전송대의 전진치유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갑작한 노래를 도하시고 성경에 충만한 노래를 도하시옵소서 가장 원하시는 지혜고생님을 기축을 부려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